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처음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서 부산의 고독사 비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산시 실태조사는 심각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300명 넘게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부산시 조사는 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첫 소식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부산의 한 주택에서 홀로 살던 70대 남성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자 지역 공무원과 통장이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의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부산에서는 329명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해마다 진행하는 자체 실태조사 결과는 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고독사 수는 단 14명뿐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조사를 시작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독사 수를 모두 더해도 126명뿐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복지부 통계는 1408명, 10배 이상 많습니다 복지부는 경찰과 협력해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자를 분석한 반면 부산시는 단순히 지자체 신고만 집계했기 때문입니다 법에 근거를 해서 경찰청에서 변사자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부패라는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는 경찰청에 변사자 자료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더 큰 문제는 고독사 발생 추세입니다 2017년 219명에서 지난해 300명대로 크게 늘었지만 부산시는 반대로 40명에서 14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책 근거가 되는 통계들이 현실을 아예 반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통계의 집계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경찰 자치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실제로 고독사 대책 중 하나인 찾아가는 의료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감액되기도 했습니다 복지부 실태조사 주기는 5년 부산시가 해마다 마련하고 있는 고독사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강호입니다